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엔 fpc 1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구시 제2022-31호 2022년 11월 25일 전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감옥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 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사 제1호 감옥 및 남욱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재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재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 소화기란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 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어급 10단위 이상 비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 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오. 거실이란 거주진무작업지 폐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육. 능력단이란 소화기 및 소화약재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제 1항에 따라 형식승인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재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 마름모래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1포 0.5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1포 0.5단위 제사 조설치 기준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 상물의 설치 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재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 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감옥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6. 소화기구 자동학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6.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학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7.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재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8.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8.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9. 가. 소화약재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10.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10.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10. 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 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11.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12. 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3.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4.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받는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15. 다.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15. 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에드는 후드의 가장 긴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재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16.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에드는 성능인증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17. 캐비닛 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7. 가. 분사에드 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어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재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17. 나. 화재감지기는 방어구역 내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엔 fpc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18. 나. 방어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19. 나.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것 20. 마. 개구부 및 통기구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재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21. 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2. 사. 구획된 장소의 방어체적 이상을 방어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23. 사.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 가. 소화약재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범위 내에 설치할 것 25.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어구역 내에 형식승인된 한 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26.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 개의 제품으로 본다 26.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의 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27. 나.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설치 방법에 따를 것 27.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 암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 동학산 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28.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 제5조 소화기에 감소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9. 옥내 소화 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물 분무등 소화 설비 혹 외소화 전 설비 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일 항제이요 및 제3호에 따른 소형 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30.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 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물 분무등 소화 설비 또는 옥외 소화 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0. 제6조설치유지 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위치구 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30.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 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측 제2022-31호 2022년 11월 25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착공신고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엔 fsc 101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 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가름하여 이 고시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